네 26번 더 하겠습니다 자 로보틱 캠프입니다 자 로보틱 캠프인데요 Experience the fun of engineering 이 공학의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되신대요 자 학생들 will work in teams of 4 to 6 학생들은요 네 4명에서 6명의 6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되겠죠 자 콤마 ing로서 이제 뭡니까 분사 구문되겠죠 자 뭐뭐를 구성하면서 뜻입니다 뭘 different ages 다른 연령과 다른 능력으로 구성되면서 뜻이죠 for maximum inspiration 최대의 열정과 영감이죠 그리고 협동을 위해서 서로 다른 연령과 서로 다른 능력으로 구성되면서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issue of kids 각각 아이들 팀이 will have a personal coach 개인적인 한 명의 그쵸 코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코치가 will guide them 그들을 안내할 거예요 through the program 그 프로그램 전체를 안내할 것입니다 시간은요 September 4th to 8th 그쵸 9월 4일에서 8일입니다 그 다음에 session A session이 있고 B session이 있는데 A session은 8시 오전 8시에 12시까지 오후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쉽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쉬워요 나이는 8세에서 13세까지입니다 학생들은 바로 이런 것을 개발할 겁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스킬과 그 다음에 발표 스킬 그 다음에 팀워크 기술입니다 협동과 대화 라는 얘기죠 소통 자 콜라보레이션 하면 이제 협동이 되겠죠 이 단어는 뭐 아주 기본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제한을 둡니다 30명 원 세션의 서른 명입니다 비용은 첫 번째 아이는 100달러인데요 추가적인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70달러가 되겠습니다 추가될 때마다 70달러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자 26번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 27번 날겠습니다 네 바이 구멍입니다 소통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과